자, 한번! 덤벼보시죠! 어? 어라? 이게 왜? 어떻게 해! 하아... 아베! 듣고 있지? 픽스 박사님! 픽스 박사님! 어? 나 여기 있어. 아저씨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 살아달래! 그냥 풍범한 아이들처럼 살아달래! 아베! 그러니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형범하게... 사는 거야. 그렇구나. 픽스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해. 응, 알았어. 형범하게 살아갈게. 형범하게 살아갈 거야. 로아, 에노, 시온과 함께. 아베! 미안. 진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까지 우릴 신경 써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당범하게 만났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 응. 갈게. 나가봐.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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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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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break